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푸쪽 상담소의 김한섭, 오미래입니다. 여러분들 저번에 드리블 패턴 훈련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거는 약간 초중 레벨의 어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, 페이크까지 섞인 패턴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드리블을 저희가 야심차게 구성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동작이든 흉내를 내는 것보다 자세를 낮추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빠르게 하기보다는 정확한 동작으로 하고 익숙해졌을 때 조금 빠르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푸쪽이도 하다가 실수한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최대한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.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? 자 갑시다! 첫 번째 여러분들 많이 쓰는 V자에요. V자를 해도 자주 뺏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원인은 뭐냐? 당겨주는 롤링 범위가 작아서 그래요. 완벽하게 볼이 갔을 때 완벽하게 차는 척하면서 좀 깊숙히 집어넣어 주고 빼주실 때요. 몸이 같이 빠져주셔야 돼요. 몸이 같이. 발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뺏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항상 체이닝을 할 때도 몸이 빠져주면서 이렇게 나가주십시오. 그리고 그 이웃 동작은 몸하고 공하고 같이 나가주셔야 돼요. 자 빠져주시고 또 빠져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. 자 두번째 동작. 우리가 V자 할 때 안쪽 발로 잡았었죠? 이번엔 바깥쪽 발로 잡은 다음에 롤링 할 때 몸을 빼주시면서 밀어주세요. 반대로. 몸을 빼주면서 반대로 밀어주고 공을 뺄 때 여기서 롤링 할 때 깊이 빼면서 몸도 같이 빠져주는 거예요. 같이. 네. 빠져주면서 이 발로 치는 거죠. 빠져주면서 치는 거죠. 방향 전화를 잘 쳐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. 자 세번째 동작. 접는 동작입니다. 방향 전화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. 어 여기 수비가 있네 하면 빨리 접어서 반대로 치고 또 밀어주세요. 어 수비 나오네. 치고 또 밀어주고. 어 수비 하고 치고 밀어주고. 막아주고 치고 밀어주고. 빨리 막아주고 반대로. 자 이런 식으로. 네번째 동작. 아웃사이드. 아웃사이드로 정확하게 하고 반대로 치고. 또 이쪽에서 아웃사이드로 접고 치고 반대로. 완전히 발목 먼저 집어넣고. 몸이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쳐주셔야 됩니다. 아웃사이드로 잡아놓고 치죠. 아웃사이드로 쳤죠. 인사이드로. 하고 또 아웃사이드 치고 인사이드로. 아웃사이드로 잡아놓고 치고 인사이드로. 동작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. 내 몸이 이 형태에 따라서 같이 안 움직여주면. 수비한테 차단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어 여기 수비 있네 라고 생각하면. 수비 못하게. 막는 역할 해주신 다음에. 자 하고. 어 수비. 자 봐가지고 다시 치고. 이런 식으로. 드래그백인데요.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. 자 앞으로 밀었을 때 잡아놓고. 뒤로 뺀 다음에 이 정도 왔을 때 쳐주시는 거예요. 또. 치고 빨리 잡고. 다시 뒤로 뺀 다음에 이 정도 왔을 때 쳐주고. 다시 인사이드. 잡아놓고. 쳐주고. 잡아놓고. 쳐주고. 잡아놓고. 쳐주고. 쳐주고. 네. 요런 식으로. 감각적으로. 뒷발로. 어 수비가 있네. 뒷발로 빨리 전환. 탁탁. 아까는 우리가. 인사이드 하고 이렇게 친거를. 이번엔 뒤로 다리를. 뒤로 빼서 반대로 전환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들 처음부터 배부를 순 없습니다. 반복적인 훈련만이. 여러분들 답인 거 아시죠? 한번 영상을 보고 꾸준히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섯 가지의 동작을. 30초 하고. 20초 쉬고. 요런 식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해보겠습니다. 무릎에 오르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이번엔 바깥쪽 다리로 롤링입니다. 바깥쪽 다리로 롤링하고 쳐주시고 바깥쪽 다리로 하는 겁니다. 자 몸하고 같이 나왔다가 빼주셔야 돼요. 자 고! 자, 바깥쪽 다리는л어서 롤링енной 차이가 많이 challenging¶ 자, 바깥쪽 다리는 다른 바깥쪽 다리는 다른 바깥쪽 다리는 바로 다 calm 자, 바깥쪽 다리는 바깥쪽 다리 다리가 잘 안들어서 다른 바깥쪽 다리가 더 대단하지 않습니다. 지금 저만 힘든가요? 자 이제 인사이드로 접는 겁니다 완벽하게 막아놓고 치는 거예요 자 고 지금 막 세상에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저만 지금 지금 저만 짤숙인가요? 자 업사이드 업 가장 힘든 기술이 마지막 다섯 번째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집중하셔야 돼요 자 집중 볼 흘리지 말고 넷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고 자 자 자 방향전환 드리블 참 쉽지 않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축구에서 방향전환이 다라고 해도 가원이 아닐 만큼 방향전환을 잘하는 선수들은 정말 곧볼 관리가 정말 잘 돼요 오늘 푸쪽이 해보니까 어떤가요? 어 조금만 하면 마스터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우리 푸쪽이는 땀을 하나도 안을 지금 나는 지금 바가지로 누가 계곡 갔다 온 거 같아 계곡 저 혼자 계곡 갔다 온 거 같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30초 동안 내가 집중해서 그 동작을 일률적인 동작으로 계속 집중하면서 볼을 흘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계속 하겠다는 위지로 30초 동안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이렇게 계속 그 집중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 걸로 몸에 이제 익히게 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따라와 주시는 어려운 훈련 따라와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훈련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참 Davos